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랩런이 자꾸 크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인사하는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초등학생이 외국에 갔는데 처녀가 돼서 인사를 해요 대학생이 돼서 인사하니까 제가 얼른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두 강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대만을 전도훈련의 중심으로 만들어라 이거 찾아내면 됩니다 이제 대만을 시간표가 선교훈련의 중심으로 만들어라 이것부터 언약으로 턱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확인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조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구상의 큰 사건 세계가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난 사건 큰 것이 세계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뉴 에이지 운동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뇌프림 시대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프리메이션이 잘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된다 알고 봤더니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버리면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전에는 내가 기준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준이 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참고하면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대부분 사람이 돈이 기준입니다 로아 시대처럼 타락하고 막 돈이 기준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출세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축복은 모르고 이 막 삶 놓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장세기 12장 3절에는 장세기 12장 3절에는 이 본토 친척 아버지 갈대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로 알면 대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고부터 제 주장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 것은 아닙니까요 다 옳은 것은 아닙니까요 저는 아직도 나나나 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도 나나나 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우리 다락방에 그런 사람은 없는데 저 밖에 나가면 목사님들 만나고 오면 자기 자랑 대개하고 내 속으로 그 사람은 모자라구나 하십니다 나 선생님이 우리 다락방에 우리 다락방에 그런 사람은 우리 다락방에 그런 사람이 우리 다락방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여서 저 사람은 보금 맛을 못 받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진짜 알아들으면 교회도 살아나고 대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교회가 몰란 거요.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나라에 여섯 번 재앙이 온 거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섭지요. 여러분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돼요. 여섯 재앙이 뭐죠? 애국에 노예로 갔잖아요. 그만하면 되지.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모세하고 같이 이렇게. 저 불레세스의 은약계 빼앗겼어요. 그만하면 재앙이지요. 그것뿐입니까?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왔어요. 아랍나라가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댐패스요. 그렇죠.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로마에 속국됐어요. 여섯 재앙. 몰라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믿음만 가져도 됩니다. 오늘 좀 성경을 잘 보시고요. 여러분이 대만이 전도훈련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지역으로, 국가로 만들어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만이 전도훈련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지역으로, 국가로 만들어야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초대교회를 2단으로 결정했어요. 망할지방 골라가면서 하죠. 그리고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은 싹 다 사회에서 단절시켰어요. 그리고 경제, 결혼하는 혼인, 전부 압박했어요. 저 집 딸은 2단이니까, 결혼하지마. 그래서 압박했어요. 예수 믿는 저것들이 2단이니까, 그리하지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법정에 구속했어요. 그리스도 전화하면 법정에 구속했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화가 잡히면, 현장에서 처형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어요. 뭘로 가지고 이겨냐 하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뭘로 가지고 이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 간단합니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세력을 박살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분을 누리는 걸 보고 이 신분을 사용하는 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마가다랍방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잘 은약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였는데 아주 중요한 거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세를 사용해 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안 믿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게 권세입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교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 지어다. 그들은 나를 한 번도 막지 못했어요.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반드시 응답해요. 다윗은 뭐라고 이랬는지 압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랬는지 압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인은 너의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준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할 지어다.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소통합니다. 그래서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프리메이션하고 옛날에 죽은 스티브 잡스하고 대화합니다. 기도로 옛날에 죽은 문선명하고 사단이 잡혀가지고요 문선명 제자하고 소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는 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것을 무너뜨린다 그 말이요. 이런 사람이 대만에서 모이기 시작하면 대만은 전도훈련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 믿으면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하고 계시겠지만 할 필요 없습니다. 해도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적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오늘 꼭 붙잡아야 돼요. 장세기 3장을 무너뜨리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다다우총스의 3장의 티아페로와서 저의 전수 지금 네피림 시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막을 수 있는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정인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강도락이 올라와서 간절히 기렸어요. 대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허감과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하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하다. 그렇죠? 난 이거한테 또 기도했어요. 한국의 조건을 사로잡고 그들을 악하게 부르는 허감과서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질지하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지요. 여러분 바라가는 소리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신음 소리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교사 믿어도 복음 잘 전하고 계시잖아요.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 정확히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 온다고 봐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 온다고 봐요. 이것을 우리 레이븐들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이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그것도 기도입니다 나사랜 예수님의 명령을 이리라 그러라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권세예요 기도가 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악한 영을 쫓아주옵소서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죠 그건 신분적인 기도라 권세는 뭡니까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 지어다 라고 하는 것도 기도예요 권세 그래서 영접하란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제대로 알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교사님 주의에요 허감 세들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 아직은 여기에 덫에 걸려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 아직은 여기에 덫에 걸려있습니다 권세에서는 빠져나왔는데 이제 못 빠져나온 것이죠 이 답을 진짜 가지다 나가라는 거 없습니다 진정에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없게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걸 봤기 때문에 뭐 유익 조건 없습니다 더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 누리는 렘넌트 일어나길 바라고 많은 중직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몇 명으로 대만 살릴 수 있어요 자 이 답을 얻은 사람이 120명 모였는데 끝났어요 자 어떻습니까 강대국에서 일으키는 영적인 전염병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와 근세로 막아버렸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요 포로되기 전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탈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마누리하리라 하라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멸망받게 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요 얼마 안가면 로마는 멸망받게 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요 이걸 회복해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해 이게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흑기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 기도지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촬영하니까 하는 거지 그건 기도 아니에요 사단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벌벌 뜹니다 저는 아무 배경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신데 확신 갖고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찾아내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이게 뭡니까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며요 반드시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출애급할 때 주신 은약이요 그렇죠 6월절 오순절 수상절 그거 아닙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최고의 응답이 오는거요 아니 성교사님들에게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로 임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 응답이요 아니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사업에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에 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건 웃기는거요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똑바로 쳐다보고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말씀은 약을 잘 찾아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막는데 완전히 센터가 되어버렸어요 중심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4등 2장 9절 10절 10절 15나라 문이 촤악 열렸어요 앞으로 대만은 중국도 살릴 수 있고 저 동남아도 살릴 수 있고요 양쪽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오 타이완은 중국과 동남아도 살릴 수 있어요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우리 특히 랩런터들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언약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자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미래를 알려주세요 사도인 2장에 일어난 일이라니깐요 어떤 역사에 나왔습니까 장례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벌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장례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 답이 확실하게 나와요 확실합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알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함부로 대처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장례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랩런도 일어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모르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모르고 목동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나는 알고 있었고 다윗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거 하면요 전도훈련의 중심을 이루는 나라 교회 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먼저 압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와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삼천 제자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알면 이 응답이 오고요 이 응답을 알면 이 열매가 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면 이 열매가 옵니다 딱 얻으러 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허감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실제로 알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때 굉장한 힘이 나게 됩니다 삼천 제자 응답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많은 제자들이 대만으로 몰려드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죽도록 하는데 왜 안되죠 하나님은 안 보내니까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미국 유럽 교회 문 닫죠 하나님이 안 보내니까 도리 없어요 그 능력 있는 유대인들이 왜 성전 해보고 못하죠 하나님이 안 시키니까 드디어 뭡니까 간단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이 떡을 떼며 복음이 계속 살아납니다 교제하며 여러분의 만남의 응답이 뭔지를 알게 돼요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니라 이때부터 교회 흥금이 창원을 넘쳤단 말은요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게 됐다 2장 46,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리고 2장 46,47절에 진짜 응답이요 건물만 회복했는데 진짜 회복 교회를 회복해버렸어요 사실은 추바벨로는 건물밖에 회복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회복해버렸어요 권세 회복, 능력 회복, 교회 회복 이런 응답이 진짜 나게 된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싶으면 이 언약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장로가 되긴 되는데 나는 가짠데 예수 안 믿는데 그냥 받았다 싶으면 이 언약을 아예 잡지 마세요 잡아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잡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 주지자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는 우리 교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남의 사정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 모두가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미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부 내가 주장하려 합니다 미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부都是 너自己 주장 这是不知道 미래의 사람입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고 전도자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대만에서는 앞으로 람넌트 운동 집중 전도 집중 신학원 집중 신학원 신학교 신学校 이런 걸 가지고 Oneness 이루세요 완전히 모델 만들어버리세요 완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모델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서 주장 신학원 앞으로 집회 끝나고 집중 훈련이 뭔가 집중이 뭔가 모델 다블랩 도대체 집중 신학원이 뭔가 다블랩 그러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지고 자 일단 서론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서론에서 세 가지 참고할 것 있습니다 모든 사도가 체포됐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에 나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스테반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붕지 박산 일어났습니다 4등전 11장 19절에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그랬습니다 붕지 박산 일어난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본론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 고난이 왔는데도 고난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인 세계재앙을 막는 날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계재앙을 막는 거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어요 이 모임은 뭔지 압니까 유대인의 재앙을 막는 거요 이사람들의 모임이 뭔지 압니까 미래재앙을 막는 겁니다 위기 아닙니다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내가 고난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은 아닙니다 확실하지요 이게 안디옥 교회 여기 우리 성교사님들 이 현장에 오신 거요 성교사가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이 재앙을 안다면 여러분 여기 와서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요 그거 모른다면요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자 한번 잘 보세요 간장 쉽게 람문트 일곱 명을 보세요 람문트 일곱 명을 보면 언제든지 재앙은 세계재앙은요 이 강대국으로 갑니다 강대국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갑니다 이걸 알아 먹은 사람이 요셉과 모세였다가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람문트는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교사님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람문트를 키운 지도자입니다 제가 이해 다 안 들어도 아시겠죠 이날 이후로 요하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이 되느라 언제입니까 불레스에 통해 일어날 세계재앙을 막을 메시지를 사무엘이 준 거예요 사무엘에게 다윗아 이 말을 알아들은 정직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오바디 최고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중에 목숨 걸고 선지자 백명 키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00명 남겨두겠다 나 워게디 람문트는 7000명 남겨두겠다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람문트는 도단성운동 나 도단천운동 아시죠 메시지 다 여러분들 거우리 지단문트는 이겁니다 이거 제가 설명 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길고 많아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위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원不是 그러나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잠깐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그렇게 됐다니까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굴이 끝났습니까 굴에 생긴 게 안디옥 교회라 그럼 안디옥 교회가 뭐 했냐 올바른 성교 했다가 말이에요 어떤 성교를 했는가 보세요 가장 먼저 지금 유대인의 재앙을 막는 성교 시작됐습니다 스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 이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는가 하니까요 담대의 성교 운동을 표현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는지 않습니까? 4등의 11장 21절에 이렇게 와주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4등의 1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4번째 말이 기가 찬 말이 왜냐? 이렇게 지금 위기 왔는데 큰 무리의 제자 일어난 겁니다. 더 웃기는 겁니다.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응답해 왔어요. 여의를 생각합니다. 경제학 28절에서 30절이죠. 이겁니다. 유대인의 재앙을 막고 앞으로 세계 미래 재앙을 막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는 뭡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교 현장에 와 있는 분들이 이제는 성교사님들이요. 성교사님들에 대한 축복을 많은 사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만의 성교사님들 요걸 내게 기억하세요. 바깥에서 소문나거든요. 어느 나라에는 성교사님들이 와인네스가 안된다. 소문 다 돕니다. 카나다에는 성교사님들이 와인네스 딱 돼가지고 지금 랩넛 키우고 랩넛 키우고 랩넛 키우고 랩넛 키우고 랩넛 난리 났다. 다 돕니다. 여러분 이거 와인네스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교사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성교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슬슬 다 끊겨버려요. 그런데요 대만의 성교사님들이 와인네스 돼서 랩도 살아난다. 그리고 신학교 전도훈련 시기 때 제자들이 모인다. 아니 집회학원 이후에 집중 전도가 계속 돼가지고 성도들이 응답합니다. 이러면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대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대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대만에 있는 중지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 되겠냐 이러납니다. 이래가지고 성교사님들이 세계를 향해서 마음껏 성교할 수 있어야지 그게 다 막혀 버리면요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중복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뭔지 압니까? 1500년만에 온 응답이요 1500년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 세계를 성교하던 그게 이제 이제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마게도니아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갔더니 전부 지금 우상 무소 마게도니아로 갔더니 전부 지금 우상 무소 점술 이렇게 잡혀있는 거요 지금 대만하고 똑같아요 그 타이완은 이모이안요 거기에 복음절해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로마 결국은 이 전년병 막아야 되니까 로마 이렇게요 하나님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성교 중심으로 이루고 돼요 이제 우리 대만에 있는 렘룸트 중직자 모든 성교사님들이 진짜로 세계 성교할 수 있는 축복받는 이런 축복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작하세요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은 우리가 할 수 없다 불신앙은요 안 믿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영적으로 불이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성교사님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 이전에 영안을 떠야 됩니다 영안을 뜨는 길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유 거기는 큰 성이 있고 군인들이 많습니다 큰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데리고 여자들하고 들어간다 우리는 죽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불신하게 빠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가난 땅 못 들어갔어요 다 그 사람들은 강야에서 죽었다 그들은 무시무시하는 걸 열렬을 맺게 됩니다 요수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사실이 보여요 이미 그들의 지도자들은 도망 다 갔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증명으로 증거로 보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새로 시작하세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 권세를 누리는 기도 이걸 가지고 정시 예배를 하든지 정시 기도하든지 정시 기도하든지 해보세요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다른 사람보다 30분만 먼저 일어났어요 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권세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버리면 응답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24시는 중요한 기도 축복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초월하는 25시에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대만 살릴 수 있는 축복 정도가 아니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썽 붙잡고 이번에 받은 캠프를 지속해라 어떻게 지속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전혀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것입니다 이 캠프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보여요 다른 사람은 저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아이고 우리가 누명 쓰고 이상 전도가 잘하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은 못 보는 게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바리새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빠져있는 죽어가는 자 볼 수 없어요 못 보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 이걸 해보게 될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말을 맺겠습니다 당장 우리 가면 문제가 와요 그때 요거로 답을 내면 됩니다 문제가 자꾸 온다니까요 그럼요 깊이 기도하면서 뭡니까 이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위기 아닙니다 무슨 위기야 저는 어저께도 말해도 계속 여러 가지 교과적으로 보면서요 기회가 뭐냐 그것만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기회 뭐냐 그것만 살폈어요 그 동안에 우리 성교사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 왔다라고 봅니다 지금 위치가 중국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볼 때 또 이제 성교사님들을 볼 때 이 정말 이게 세계 성교의 중심을 이룰 시간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간에 들어온 성교사님도 계시고 지금은 이제 목사된 성교사님도 계시죠 유일하게 지금 대만에서요 우리 처음 성교사님도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전동운동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자분들도 이 전도와 성교에 대한 기전 축복을 제대로 아시고 시작하시면 새로운 응답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응답 말입니까 대만이 전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대만이 성교와 성교 훈련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개척 시작할 때 잡은 언약이거든요 이 땅이 전도와 성교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생각해서 앞을 얘기해서 우리가 하니까 전부 다 속으로 중심이 됐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만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짜를 회복하는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전도 성교의 모델이 되는 대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지키는 우리 성교사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렘는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위기를 바꾸는 시대 살리는 정인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